첫번째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한번 강하게 또 받아냈구요 남성빈 역습 다시 갑니다 아 전에 성공합니다 5대 4 아 아 남성빈 이번엔 2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김지환 3 1점 차 김지환 서버 아 아 아 아 아 아 실 대 5 será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치 아 아 아βα 야옹 fout 오오오오오 나가 pens 아아 게임 포인트 김지환 자 빠른 승 자 남성빈에게 도전을 해야합니다 서브 득점 공의 구질도 달랐습니다 네트막 스피인 선택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덕점 자 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김지환 긴 서버 자 어떻게 플레이를 마무리해줄지 그러나 마지막 한 끗 차이로 지금 남성빈 선수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김지환 4대5 4대6 5대3 4대2 3대2 2대2 3대2 4대2 9대3 10대2 딱 걸립니다. 레? 나? 찬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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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차까지 따라 붙은 김지환. 자, 그럼. 마치 포인트 10대 8. 아, 넘기지 마. 아, 넘기지 마. 안전. 갈거지 마. 네. 갈거지 마. 가야 지을너지 마. 갈거지 마. 마지막. 프라이. 문고사. 가야 지. 이 년. 가야 지.